앞으로 시장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2030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2배로 오를 것이라는 2017년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물론 제가 부동산 업계에 종사한 18년 동안 항상 들었던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지금이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pnn 허튼즈의 소 pk입니다 2023년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싱가포르의 부동산 시장은 임대료 상승 hdb와 민간 부동산 모두의 새로운 벤치마크 가격 정부 정책 강화로 유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싱가포르가 변화함에 따라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베를 이미 놓쳤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뒤를 돌아보면서 명확성을 찾는 것입니다 pnn 프라퍼티 인사이츠의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저와 a사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응 그렇구나 pk 이전에 이 내용을 공유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귀하의 고객 중 상당수는 2016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해하고 작년에 신규 주택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글쎄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싱가포르는 정부 토지 매매에 대한 엄청난 열기와 기록적인 입찰 가격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활동으로 인해 결국 2019년 5월 공급 피크 기간 동안 2만 1천 개 이상의 가용 유닛이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도 2017년 4월 초 모르간 스텔린은 머리를 내밀고 싱가포르 부동산 가격이 203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평방 비트당 연간 5% 증가로 추정됩니다 이때다만 예측은 섬 전체의 평균 신규 주택 가격이 평방 비트당 약 1,500달러였던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구 구성률임을 시사했다 본질적으로 이는 헤드라인 인구 증가 둔화에 영향을 상세합니다 가구 구성 비율은 독신자와 외국인 노동의 프로필이 고급 기술 인력으로 이동하는 것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에 이 보고서에 대한 고객의 생각은 어땠나요? 그 사람 K, 응, 아이샤 2017년에 제가 고객들에게 모르간 스텔리위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2월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가치에 대해 구매자 책임에 대한 1% 금리 인상이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이를 냉각 조치라기보다는 누진적 부유세로 간주했습니다 3개월 후인 2018년 5월, DBS 은행은 2030년까지 새로운 개인주택의 가격이 평방비트당 평균 최대 2,9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당시 평방비트당 평균 달러전 500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30년까지 개인재산의 평균 단위 비용이 19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간 위 대담한 예측을 명심하십시오 스텔리와 DBS는 시장이 막 반등하기 시작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개인주택가격은 2013년 2분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4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2018년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엄청난 양의 프로젝트가 출시될 것을 보았을 때 은행의 낙관적인 예측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과장된 것으로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다음 10년 동안 파도를 타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자리를 잡았습니까? 아니면 공급 과잉을 두려워하고 반대론자들이 방관할 것을 확신했습니까? 예, 이러한 반대론자들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의 사실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현재 침묵하고 언론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 출시, 느린 판매, 평방피트당 신기록 가격 및 높은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붕괴가 임박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서킷 브레이커가 발령되기 불과 한 달 전인 2020년 3월에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주요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이정표에 도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해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GST 강도 사건, 톰스니스코의 야간 완공 등의 행사가 일부 지연된 반면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부동산 수요의 급증과 싱가포르로의 부해 유입이었습니다 점 이러한 사건의 전환은 소비자들이 섬 전체에 걸쳐 새로운 수준의 가격 책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모르간 이 2017년 스텔리비 예측은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지역의 전년 대비 5% 증가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 가격 주정치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다양한 지역에 따라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 주택의 예상 평균 가격을 보여줍니다 오차드 로드는 이미 평방 비트당 4,000달러를 벗어났고 부키트 티마는 평방 비트당 3,000달러 가까이 맴돌고 있으며 CCR CCR 핵심 중부 지역, 특히 OCR 및 RCR위 일부 지역은 이미 예측보다 ETI LDE 3년 앞섰습니다 예를 들어 렌토는 이미 평방 비트당 달러 2,400를 넘었고 파시어리스는 이미 평방 비트당 달러 2,000를 넘었습니다 이제 현재로 빨리 감아 봅시다 판매되지 않은 민간 주택 재고는 15년 동안 유지됩니다 새로운 온블록 거래가 완료되었으며 더 많은 GLS 사이트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지은행 보충 과정에서 개발자들은 건설비용 상승을 배경으로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가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싱가포르에 더 많은 부가 모이면서 강력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4월 27일에 시행된 냉각 조치는 특히 외국인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예방 조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고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급격한 등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확신시켜줍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로의 전환은 싱가포르 주택 가격에 새로운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간 스텔리 위 예측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반입니다 모든 종류의 투자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사소한 기복기 있을 수 있지만 싱가포르 부동산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경제 펀더멘털에 맞춰 꾸준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신중한 냉각 조치를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객과의 일상 업무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에 진입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실제 사례 연구를 확립했습니다 계약금, 재산세, 관리비, 인지세, 대출이자 등 자본지출을 고려하고 추정치를 통해 출구 전략을 예상했습니다 CAGR 2반원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백테스트하고 실제 실제 이익과 비교하면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귀하의 필요와 고유한 재정 상황에 따라 향후 구매에 대한 자세한 종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당사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임해수 적기인가? 아마도 제가 당신에게 질문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3년 전에 시장에 진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지금처럼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었나요? 흥미롭게도 10년 전에 같은 질문을 했던 고객 중 일부는 시장 조정 기간에도 계속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여전히 방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시장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해지는 근본 원인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파트너와의 심층적인 분석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지금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계시다면 분석적이고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낯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 중 상당수도 한때는 낯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보세요 부동산은 장기 투자이므로 시장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번 10년 동안 싱가포르의 중요한 이정표와 그것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귀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려면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나올 더 많은 에피소드를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귀하의 부동산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귀하를 직접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PNN 허튼즈의 소PK입니다 너를 곧 만나는 것을 기대하게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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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